내 참나가 현상계를 만드는 거라면 내가 죽으면 이 세계는 이 세계에 접속이 끊어지니까 이제 다른 세계로 접속하겠죠 참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참나가 영원하고 참나는 우리 안에서 또 끝없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그 게임이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육체에 기반한 세계가 아니고 꿈과 같은 영적인 세계로 또 펼쳐지겠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육체에 대한 접속이 끊어져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오온이 본래 공이니까 오온과 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감 정보감도 안 사라져요 그게 뭘 만들어 낼까요 돌아가시면 정신이 딱 철수되면 참나로 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꿈의 세계 꿈은 우리 육신 없이 여러분 빛도 보고 남도 만나고 다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팔다리 가지고 저는 꿈 속에 돌아다니면서 땅도 두들겨 보고 다녀요 땅처럼 진짜로 진동합니다 질감도 다 있어요 우리 꿈 속의 세계도 경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의 세계가 또 펼쳐질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체험해 보시면서 연구하다 보면 저는 꿈 속에서도 실험하고 다녀요 꿈에 있는 거 만져보고 물 손에 즐거움 느껴보고 꿈 재료를 알아야 제가 연계 재료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육신에서 오는 자극이 아닌 꿈 속에서 나타난 오감들을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이런 세계로 가겠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또 그런 영혼의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서양에서 그 뇌과학자 하버드대 뇌과학자인가 그분의 그 뭐죠? 천국 체험했다는 게 자기 지금 자기 그 실험에 자기가 실험한 게 아니죠 진짜 이 뇌가 뇌가 이제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 뇌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자기는 신성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아주 경치 좋은 데서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명상하면 그 경험 돼요 똑같은 경험해요 다만 그 과학자는 그게 꿈도 꿀 수 없는 뇌 상태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셨죠 그런 주장도 참고하시고요 우리 꿈 재료가 뭡니까? 우리 마음이에요 연계 재료도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거에요 마음으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연계도 그렇게 자 참나가 있으면 이런 자각몽 같은 꿈 속에서의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평소에 실험해 보시라고요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현상계라는 게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여기보다 여기 명상을 하시다가 명상을 하시다가 명상을 하시다가 깨어나면요 꿈이요 화소가 여기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화소가 그러면 여기 여기랑 거기랑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재미있는 아스트랄적이지 않나요? 지금 진짜 이 주제에 아스트랄한데요 사후세계잖아요 아스트랄계 라는 게 연계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